네 제 옆에 김종대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안녕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저는 안녕하고요 어저께까지 굉장히 안녕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듣고 그냥 몸에 진이 쫙 빠져가지고 마음 몸살을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어떡하면 저 도대체 그 배고 가셔야죠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해야 되니까 저도 후회했어요 근데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어서 뭐 컨텐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저게 뭐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택해서는 안돼요 대통령이 정자하고 고개를 딱 숙이고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했으면 훨씬 나았을텐데 거기 자 내 저기 뭐야 내 보좌진들만 쫙 있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발언이 나오고 내용에서도 다 잘했다 14번을 하지만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했다 하지만 세심하지 못하고 정교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도 딱 갈라서 어떤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못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갈라치기를 좋아해 그리고 성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일 저거한 게 왜냐면 당장 우리가 국민이 듣고 싶은 게 뭡니까 정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두 번째 지금 당장 의정 갈등 본인이 스스로 일으킨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세 번째 야당하고의 지금 인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야당하고의 이 협치를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힌트라도 해야 될 거 아냐 어떻게 힌트 한마디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출발점을 보면 첫째 이 총선은 참패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에서 일단 진단이 우리하고 5석 더 얻었잖아 아니 사실은 한석 더 얻은 거예요 지난번엔 무소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107석을 얻었고요 이번에 한석 더해서 108번 넣어야 된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보수적 농객이나 보수적 진행자들을 벌써 어제 아침부터 느껴지는데 네 아니 50대 45가 어떻게 참패냐 하는 거냐 글쎄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니까 5%다 제 반박은 앞으로 3% 차이만 나도 압승이 되면 시대가 왔다 완충지대 중간지대가 없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네 5%는 무지 큰 거다 이러는데 납득을 못하고 그래서 참패가 아니다 우선 이거고 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야권이 뭐 거북내각 최상병 특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어제부터 표단속이 이탈표단속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요 말이 전부 바뀌면서 그럼요 죽어도 못 받겠다 이러면서 어제부터 다시 이제 그 뭐 기조가 섰고 그 뭐 사관이 무슨 뭐 혁신이니 그런데 아니 저는 어제 방송 아침에 나가가지고 바뀔 뿐이 아니다 저분은 바뀔 뿐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기대 안 한다고 했어요 뭐 나오고 본인 뭐 그대로 듣거든 생각 그대로 그럼 기대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도대체 아니 야당은 이제 야당의 길을 열심히 가서 뭐 부러질 지연정 휘어지지는 않겠다고 저쪽에서 선언을 하시니까 우린 국민편에서 이제 계속 우리 할 일을 해야 좀 아니 그러니깐 그런 거 아니에요 탄핵 야 108석 안전해 헌재 내 친구들 많아 너희들 해봐 한번 해봐 여기는 국민의힘은 내가 캐베레 갖고 있어 너희들 까불어 안철수 다 알아 그때 우리 후보단이랑 협상할 때 내가 뭐 내놨어 또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다음 달쯤 되면 원구상 할 때쯤 되면 네 이제 실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주변에서 탄핵안 낼람내라 이제 이 얘기 나온다니까요 나 혼자 죽냐 이 생각이 벌써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선거도 없잖아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제 용산에서 법률수석이라는 이름으로 민영수석실을 그게 왜 수요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108석에서 이탈표 막아야지 네 이쪽에서는 또 한 10명을 속아내야지 저기 온갖 저기 가지고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막아야지 네 최성병 특검 막아야지 앞으로 혹시나 있을지 모를 탄핵 역풍 막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방탄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한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니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은 그냥 국민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저렇게 앞에서 완전히 아무 영혼이 안 담긴 소리 하면서 밑으로는 자기네도 호박식 가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으니까 끔찍한 거지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또 폭탄 또 하나 터뜨리대 그거 좀 이따 얘기야 그 저기 뭐야 구승찬 대변인이랑 통화했거든 제가 최상병 특검 문의 내가 물어봤어 이번에 분명히 거북권 행사할 것이 뻔하다 제 의결 들어가도 또 표 단속해서 또 그걸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이냐 또 그냥 거북권 행사했으니까 거북권 대통령이야 그러고 말 거냐 내가 물어봤어 물론 이분은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도 아니고 국회 입성도 안 했지만 22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무적인 어떤 판단은 못 할 뿐이지만 딱 해서 물어본 거야 그럼 민주당은 뭘 할 겁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승찬 저기 뭐야 22대 의원께 물어보세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최상병 제의는 아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죽으려고 막으려고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못 막을 것 같아요 못 막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최상병 뭐냐 김건희 특검까지는 어떨지 뭐냐 그때는 이제 바타가 들어올 겁니다 뭐를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그럴 땐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럼 김건희 대장동 특검 올려줄 테니까 이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 뭐 해가지고 조사하는 거로 국정조사 뭐하고 하는 거로 하자 라든가 이런 바타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대통령이 영부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더 중요하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상병에 관련된 거는 또 우리 김정은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두 달 동안 또 여러 가지 저거 아는 거로 봐서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박정은 대령에 대한 선고가 그전에 나오죠 아마 지금 1심 재판이 아직 그 증인들이 다 다 안 돼서 안 돼요 네 절반만 진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뒤로 미루겠군요 그것도 아니 우선 출석을 안 할 거거든요 이종섭 장관부터 글쎄요 글쎄요 그리고 2번 3번 증인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변호인 증인 신청 이제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의를 부결시킨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너무 큰 그러니까 국팀에서도 너무 큰 위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 그 어제 있었던 일을 알려 드릴게요 네 조경태 의원이 네 육선이 되고 나서 그 언론에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최상병 건 야당보다 여당이 더 앞장서서 해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어젯밤에 언론사에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마사지 또 들어갔어? 이제 내 입장은 그게 아니다 아 조경태가? 어 직접 전화해요 뭐 장보들은 아냐 보좌진도 아니고 직접 본인이 기자들 하나하나 전화를 어젯밤에 다 했어요 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전에 그것도 저녁 먹다 나도 옆에서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저께부터 작업이 들어왔다고요 아 그리고 김용태 그 저기 얘기하는 거 벌써 말 바뀌었죠 김용태 안철수 아무 말 없죠 이거 이미 정리가 끝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담화가 나올 거예요 아 국무위회에서 어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이거 수습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그래요? 어젯밤에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고 한편으로는 이제 공수차가 정치질을 한다고 그러면서 인권을 유린했다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게 그 기조가 이제 공수처장 임명부터 해서 그 공수처에 두 개 팀이 수사하려고 그러고 두 개 팀은 뭉겨려는 거예요 거기가 양분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조직적인 반해 공작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북경찰청이 사건 이첩 받은 게 작년 8월입니다 아직도 수사를 안 해요 장장 7개월째예요 여기는 마비고 그 다음에 박정원 내려온 군사재판은 증인이 출석 겁니다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서 버티기로 들어간다고 이제 이게 그 사이에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땐 설마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 근데 우리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나 최근에 나타난 정황을 보면 이것도 뭉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지지가 않죠 지지가 않을 거죠 또 수가 있죠 뭐 이럴 때 내가 미리 알려주지 마세요 미리 알려주지 마세요 수가 있죠 아니 그걸 필요하고 나와도 나와도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냥 그러고 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야 국회에서 하는 거지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그런데 완전 그렇게로 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가면서 봐라 그 위사단장 그 사람 누가하고 친하다는 거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 박근혜 탄핵 때 우리 특검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잖아 오케이 응 왜 꼭 그렇게 말 왜 꼭 특검법이 특검이 되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이유는 아닙니다 특검을 시작하면서 탄핵이 되지 않았나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탄핵 국면으로 가니까 박근혜 쪽에서 거국내각안하고 특검안을 들고 나왔죠 그런데 특검안은 금방 사라졌지만 거국내각은 그때 김병준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 거기까지 실제로 네 총리 내정까지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하면 특검이든 거국내각이든 다 받을 테니까 탄핵만 내지 말아 그랬습니다 네 이게 바로 윤석열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나 이런 걸 받고 어느 정도 권력 구조를 조금 그렇지 자기 걸 좀 내려놓으면 탄핵까지는 모면할 수도 있는데 이제 나중에 더 심각해지면 특검 받게 해달라고 거꾸로 사정할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그럼 국민들이 탄핵 분위기하고 촛불을 드는 거에는 다른 방안이 없네 그렇죠 아니 그러는데 이런 건들은 이제 아무리 수사를 미진하게 한다더라도 병확한 증거를 하고 저도 지금 뭐 텔레그램 메시지 새로 확보한 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된 게 1, 2월입니다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를 급히 뺀 거예요 이게 저 국내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거 도와주려고 호주 대산에 보낸 거예요 윤 대통령은 저 지뢰를 제거해 준 건데 이게 일이 엉뚱하게 풀린 거죠 그런데 지금도 그게 마찬가지인데 1차적으로 이종섭 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해병대 쪽에 뚝이 무너질 지금 균열이 선거 이후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해병대 사령관 지휘서신을 잘 보십시오 김기환 사령관? 그건 거의 자백서입니다 거의 자백이에요 자백? 그 사람도 재판에 나가잖아요 당연하죠 나와서 위증했죠 그런데 말 못 할 고민이 진실이 있다고 왜 그랬을까요? 김기환 사령관? 조직을 보호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대통령 총사령관으로부터 해병대까지 난 이거 보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휘서신에 썼으니 이게 자백이지 뭐예요 근데 그건 자백이라고 도착했는데 그게 얘기 안 하지 이거는 끝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나리오 짠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그때도 박근혜가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우리한테는 개헌이라는 카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양쪽을 적절히 쓰면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몸살만 빨리 나오면 됩니다 하하하하 근데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글쎄 말이야 아니 이건 바이든 날리면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을 부정하고 나올 때 제가 그냥 어머 이럴 수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많이 단련이 되긴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놀랍긴 놀라워요 그걸 왜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봐야는데니까 그걸 봐야지 좋아하니까 아 분석을 하시니까 그라고 따르니까 자 오늘 지금 TV조선에 단독으로 뜬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고 두 분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TV조선이면 거의 유력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야 새 국무총리의 박영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비서실장의 양정철 한 마디 해주시죠 아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누워요 하나 더 하나 더가 뭐냐면 김종민을 정무 지금 형부 수석이잖아요 정무장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김종민을 하겠다 쉬운 것부터 하죠 김종민을 하나 건지면 김종민은 양순의 두 떡을 다 진 격이 됐지만 저쪽에서는 김종민이 만약에 받아들이면 108석이 109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김종민 저기 워낙 정치적 생명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는 그러니까 박영선 양정철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여러 가지 이제 루머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탁에 양정철에 저기가 굉장히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로도 또 루머로도 많이 돌아가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는 차원의 얘기다 그다음에 이걸 듣자마자 역시 김환길이구나 맞아요 김환길의 냄새가 아니면 김환길 위원장이 작년에 할 때부터 다음에 문제가 될 때는 박영선 카드를 두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김환길 자체는 총리나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박영선은 본인은 스스로 자기 이미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또 윤석열 부부하고의 인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행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생각을 하고 저는 가까운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국행은 항상 하고 있어요 김환길 위원장 속성에 그 성격에 쿠킹은 안 할 리가 없죠 저도 이거 김환길 작품이라고 보여주는데 그럼요 박영선은 원래 페이스북에 어제 묘한 글을 안 하고 글쎄요 뭐라고요 지금 하버드대학 펠로우십으로 가있나 봐요 네 IT 인공지능 이런 거 요즘 글 많이 쓰고 책도 내려놨습니까 그런데 6개월이 남았대 하버드대 일정이 그런데 그거 취소하고 귀국한다는 거예요 5월달에 이미 오케이 했구만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오비락처럼 이게 사태가 전개되는데 이건 뭐 될지 안 될지 여론 테스트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필이면 어제 그 글이 나오고 오늘 이 보도가 거의 동시에 나온 거거든요 네 뭐 저기 뭐 하여튼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의 작업이 양정철이나 박영선이나 김환길이나 다 언론 플레이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냄새가 솔솔 납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가령 박영선이 이걸 받아들인다 그럴 거 같으면 솔직히 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성윤 위원이야 진작 간다고 알았지만 김영주 위원 갔을 때 제가 추악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파랑우에서 빨간불 갈아입고 선거에 나오는 거 저는 박영선 위원장이 총리한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좀 더럽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인양반에 본인의 정치 생명도 끝날 테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구국의 일념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웃기는 거고 근데 양정철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정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 다 알잖아요 거기에 비서실장을 맡겨요 근데 이게 말이죠 또 문재인 정부 핵심안이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슨 문재인 아바타를 다 갖다 쓴 다음 운운하는 얘기를 다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다 문재인 아바타다 오늘 아침에 그러고 나오던데 아니 왜냐하면 국힘이 국힘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이른바 용병이라고 하는 윤석열이나 한동근도 그랬잖아요 이쪽에 운동권의 세력들에 이른바 배신 배반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번 총선에 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를 교란하는 게 이게 상당히 정치 문법에 안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국 내각 이건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거국 내각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당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거 너무 위태하니까 우리 같이 우리가 총리도 저기 하고 그럴 때 박영선이가 추천이 돼 그러면 또 혹시 몰라 이거 몰라 개인 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본인의 입신영달로 사람 빼가 갈라치기 입신영달 한쪽은 입신영달의 기회주의자를 네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일단 저 문제부터 한번 우리가 예상이죠 박영선을 총리 후보자로 지금 한 두세 시간밖에 안 돼서 TV조선 거라서 상당히 저는 신뢰성이 있다고 봐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박영선을 만약에 총리 후보자로 내정해서 국회에서 청문회 하고 이거 과반 통과해야 되잖아요 총리는요 그럴까요? 통과 될까요? 민지당 아니시지 지금 민지당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민지당 아니지만 그 통과 가능성은 좀 비관적이라고 봐요 어렵다 이렇게 사람 빼가기 가면 더 열받는 거예요 더 열받지 더 열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국 내각이라고 하던 정당 간 협의에 의해서 그렇지 협치의 룰을 만들고 이렇게 권력을 배분하는 걸 거국 내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빼가면서 협치를 한다고 우겨요 이건 옛날에 민주당도 많이 했던 짓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상처를 남기고 골마 터지더라고 박영선이가 민주당을 아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아니 뭐 박지원 의원이 당연히 총대를 매겠죠 총대 매고 할 때지만 박지원 22대 위원님도 국회의장 꿈꿔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새 당원들이 어떤 눈으로 국회를 보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많이 나갔죠 이번에 경선에서 타투가 떨어지고 박영선 의원이 잘 아는 사람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이른바 수박들은 많이 나갔죠 또 양정털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아니 근데 만약 한다고 그러면 21대에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잖아요 총리에 저기 하면 지금 현재 21대에서 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하게 21대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본인이 서울시장 나갈 때 저거 했던 사람들도 있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박영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당내에서는 사실 평가가 상당히 끝났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하여튼 부결될 가능성은 더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22대 국회의원 넘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22대 국회의원 넘으면 더 부결되지 그러니까 글쎄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그냥 그렇게 되면 더 부결될 가능성 그 총무대는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건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딱 세워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내놨구만 근데 전 정말 의도가 뭔가 이건 이제 한편으로 야당을 혼란과 분열 갈라치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 리스크를 계속 씌우고 또 친문대 친명 뭐 이렇게 나와요 야권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도끼랄까 이런 그 저기 뭐랄까요 어쨌든 파국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이게 이제 앞으로도 22대 국회부터 헌만한 여야 관계가 저는요 그것도 있고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것도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남 탓이 나왔잖아요 남 탓 내각 탓 문재인 정권 탓 계속해서 국민 탓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선거도 한동훈 탓을 하고 있거든 저는 한동훈을 세울 때부터 저 양반이 이거 나중에 실패하고 나면은 탓 하려고 또 하나 세워놓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바깥에서는 모르지만 안에서는 계속해서 윤혹룰 대통령이 한동훈 탓을 하신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각에서 누군가를 탓을 씌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다 거기에 적임자로 본 거다 박영선을 더군다나 저쪽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열고 했는데 너네 거부했어 그런데 네가 거부했어 그럼 어때 내가 이제 저기 하는 거로 해야지 이런 거로 보는 거 그다음에 김한길이 등장하는 거야 총리로 그러니까 희생타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참 나쁘게 생각하니까 정치라는 게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희생타로 쓰고 남 탓에 쓰고 자기 자신의 논리를 빌드업하기로 쓰고 이거 중에 한 카드로 슬쩍 하나 내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이면 박근혜 대통령 말년에 김병준 그럼요 정책실장 데리고 갈 때하고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이 정권의 위기의식과 또 그걸 돌파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 스타일은 나온 거고 제가 보기에는 박영선 의원이 일단 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예전부터 저는 몇 달 전부터 하든 간에 그런 안이 쿠킹이 되고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랬어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 우상호 위원이 하신 말이 있어요 박영선 위원은 박영선 위원은 박영선 위원은 민주당답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데 김진영 의원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던 양정천은 비서실장을 쓰고 거기에 서울시장으로 나와서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잖아 장관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 박영선 민주당 사람이야 사실은 그 사람을 내가 총리로 안 치려고 한다 내가 거국내왕이다 이게 거국내왕이고 내가 국정세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니네들 이재명 의원들 이걸 거부해? 인연 권용세다 어?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거부하면 언론에서 총 공세할 거 아니야 또 민주당이 국정세신과 거국내왕을 거절 아니 근데 그걸 거부를 했다는 책임은 뭐 물어요 네 그러지는 않을 거고 단지 뭐냐 하면 협치를 위해서 제법 통 큰 결심을 대통령도 했었다 이런 정도의 마사지지 이걸 야당에다가 받아 못 받아 하고 윽박지를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아 그래요? 그리고 야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저기 뭐냐 자기가 통제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 아무리 TV조선이라도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계속 정권심판원을 희석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효과가 되지 이게 그렇지 아주 교활한 누가 김한길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그럼요 아직 교활한 그 사람은 저도 잘 아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라 그런 정치인은 의심을 가지라 뭐가 속이 있는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박영선은 국회에서 과반이니까 통과 안 시켰다 이거예요 양정천은 남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지명직이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양정천이 가장 강성 민주당에도 좀 상당히 왼쪽 편에 있는 색깔인데 이 사람도 이거 저기 본인이 양해해서 이 정도 이름 나가는 거나 진상 확인이 먼저라고 보는데 이거는 아직 전혀 진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이거는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박영선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는 좀 봤거든요 박영선 올리기 위해서 옆에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좀 봤는데 그래서 양정철은 아마 고민이 아니 근데 SBS 근데 양정철은 워낙 킹메이커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니 SBS에서는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세 사람의 익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요 이건 다른 언론들을 다른 언론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는 시나리오인 거는 TV조전에서 날리고 그 다음에 하루나원들이 봤고 오늘 하루는 이 뉴스로 아주 도배가 되겠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100명이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거의 한 정권 전체가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전체주의, 위장평화 아주 썩은 정권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모욕과 굴욕을 다 보고 그리고 구속도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서훈 안보실장부터 해가지고 박지원, 서욱, 지금도 재판받고 있고 대통령만 빼고는 다 재판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양정철도 재판받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무장관으로 갔나? 이건 뭐 아무리 정치가 있고 양정철도 문제 양정철도 표정이 안 됐고요 표정이 안 됐습니다 박영선도 표정이 안 됐고요 맞아요 임종석도 표정이 될까 말까만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안 돼 검찰의 표정이 안 된 사람들은 뭔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뭔가 써먹으려고 항상 간을 보고 있는 거지 간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간에 아니 간을 보다가 맛있을 것 같다고 하면 쓰겠지 그렇겠지 저는 근데 이럴 때 항상 극간을 보이는 사람들을 저는 더 경멸합니다 그렇게 이재명이 싫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애호사하냐 이거야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재명을 애호사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이관계죠 이관계지 이관계 좋고 싫고 문제가 아니라 지가 사려고 이관계입니다 아니 보세요 이낙연도 문재인 사람 떼다가 거기서도 상당히 속삭였을 거예요 나와서 뭐 하면 된다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낙연도 보세요 한 번도 표정이 된 적이 없잖아요 주요 언론의 표정이 된 적도 없고 검찰의 표정이 된 적도 없잖아요 그러네 딱 한 번도 있긴 있었는데 아니 뭐 조그만 거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에피소드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하는 거는 저쪽에서는 제가 검찰과 언론이 교활하고 싫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네들 사람을 이게 막 꼭두각시 쓰듯이 인형극 하듯이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 게 하지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초들은 그걸 잘 보고 있다가 잘 판가름을 하셔 자 그러면 민주당의 대응에서 이제 국회의장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더 이 국회의장을 누가 하냐가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검찰과 그 윤석열 정권과 그 다음에 조중동 보수 언론의 표정이 됐던 인물을 고르시면 됩니다 난 난 난 보이죠 누굽니까 우리 얘기 안 해도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22대의 총선의 저건 뭐냐면 이거는 시민의 투표혁명을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야당이 정말 192석이 되는 뭐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 22대 국회 첫 번째는 정말 개혁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개혁의장이 돼야죠 물론 개혁국회라고 그래서 꼭 개혁적인 의장이 돼야만 한다는 건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가령 뭐 지금 현재 있는 김진표 의장이나 아니면 박병석 의장이 거기 앉아 있으면 우리가 개혁 의장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만약 탄핵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거라든가 개헌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 오면은 여러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이걸 따져보면 나오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의원님 국회의장 하면 말이에요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중기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하죠 그것도 해요 협상도 하는 것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의장 이럴 때가 중요한 거죠 의장이 직접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을 때 아 의장 직권 상정이 있지 직권 상정이 됐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닌 사람이냐 저는 그것만 봅니다 딴 때는 사전에 협상이나 이런 거는요 어느 의장이나 합니다 한번 가서 이틀도 해보시고요 합의 이루어 보시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강성인 사람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필요한 역사적인 직권 상정이 필요할 때 그럴 때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누가 국회의장을 갖다가 딱 어디다가 뭐 이제 있잖아요 거기다가 둘러싸고 못나가게 하면 그걸 뚫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아니냐 축밖에 없어 또 육선이잖아 제일 다선 아니에요? 제일 다선이고 연장자죠 연장자고 아니 제가 저도 이렇게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저도 추미애 의원을 18대 부터 해가지고 가끔 가다가 예 판사 특유의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정 고난에 찬 결정을 혼자 하시고 와서 막 그걸 밀어붙일 때 제가 좀 깍깍해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게 판사 출신의 고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이겨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추미애 의원 특히 21대 보면서 하는데 본인도 이제 솔직히 그렇게 순환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미운탈도 많이 박히고 특히 일반 여론에서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는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 제가 그거는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믿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믿는 건데 자기의 보복심이나 복수심을 가지고 서로 잡히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 시대에 공적으로 필요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집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믿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도 동감하십니까? 아니 뭐 대체적으로는 있는데 이제 당대표 하실 때 우리가 보면 하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때 우상호 대표하고 정말 팀화가 안 맞았어요 그리고 당의 586 의원들하고도 왠지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는 이건 뭐지?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독단적인 결정이에요 자기의 무독한 결정 그리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부터 왠지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을 보셨는데 네 일단은 의장은 조정하는 자리고 다 통합을 이렇게 도르모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 적임자라고는 봅니다만은 좀 지금 뭐 이제 좀 나이도 그때보다 많이 드셨고 또 저 겪을 거 다 겪었고 그래서 조금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이제 좀 바뀌었는지 아니 그때 그때 제가 정월이라는 소설을 냈을 때 저희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한 시간 이상 제가 딱 느낀 생각이 저도 뭐 전에도 잘 알았으니까 아 영어 바뀌었구나 아니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굉장히 여유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여유도 생기고 아주 포용도 생기고 그리고 좀 너무 칭찬하면 안 되나 아니 근데 여기서 칭찬을 많이 하셔봤자 의원들한테 그걸 어필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 법무부 장관 할 때 내가 두 번을 물어봤어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답을 안 해 법무부 장관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아웃되잖아 윤석열은 남고 스테이하고 두 번을 물어봤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니다 혼자였던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1년 반 동안에 경월이라는 소설을 썼어 그러면서 자기는 소설을 쓰면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렇게 했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각고의 세월을 겪으면서 이번에 몸바쳐 싸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추미애를 만들어낸 거야 내가 방에 한번 보세요 전에 그런 이미지가 사실 나도 좀 있거든 뭐 자꾸만 근데 지금은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앵커가 하면 안 되지만 국회의장 갑니다 아니 뭐 앵커가 그런 얘기 하실지 몰라요 해도 돼요? 그래요 알았어요 네 근데 어 저는 하여튼 간에 기대하는 뭐가 커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가령 뭐 오선이 나선다라든가 뭐 박지원이 나선다든가 조금 더 좀 소프트한 오선이 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만 네 그것도 뭐 저는 그런 얘기들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오면서 서로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도 추미애 저기 의원이 이것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강성으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지금 보세요 저기 뭐야 김진표 의장 왜 저하고 이름이 두 자 같던 거야 내가 맨날 맨날 아니 맨날 무슨 6천 아니에요? 8천 아니에요? 이 소리를 제가 맨날 듣는다니까 아니 전혀 가는 게 없어요 우리 집에는 진표 없어요 근데 근데 저거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 선거 김진표 의장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들고 나오는 거 봐 법사위 두 개를 쪼갠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믿고 해야 되냐고 그 사람은 내가 본가 뭐 네트워킹이 있어 아니 그거는 법사위에서 지금 도저히 국회의원에서 자기네는 못 가질 거 같은가 묘한을 또 들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개를 나누자 이런 짓 하는 거에 그거에 압재빈 노릇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런 사람을 국회의장으로 믿고서 우리가 국가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국회의장은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갈아낄 수도 있지만 국회의장은 그거 한 사람이 정당이라는 걸 대표로 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연속성이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저는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진짜 놀랬던 건 뭐였냐면 본회의 청사 있잖아요 거기를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더라고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국회의장 맞아? 국회의의 본회의장 본회의장 김진표 의장님도 한 번도 검찰이나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표적이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 왜 그런 사람들만 좋은 자리에 가냐고 서울법대 나와요 서울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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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도 서울법대 다 서울법대 아니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총선의 의의가 있는데 의의가 있는데 공천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번에 심판 대중들이 사실상에서 정치적 결정에 상당히 많이 관여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이걸 갖고 언론에서 비명행사다 어쩌쩌쩌 하는데 근데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번에 투표 과정에서 대중들이 결정을 많이 해요 그럼요 참여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직접 민주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거든 그럴 때 나는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겠지 누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이러한 대중의 바램과 심판이라든가 이 과정을 만약 민주당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로 봉착될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심판 또 할 겁니다 그렇다고 당원들이 뽑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 당연하게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뽑아야 되는 건 확실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좀 의장들도 토론 좀 하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의장 후보들도 여태까지 보셨어요? 그러네 여태까지 보셨어요? 없었잖아 지네들끼리 그냥 하는 거 아니야? 맨날 내가 6선, 7선 이래가면서 하잖아 난 그거를 좀 하고 부의장도 해야 돼요 토론하는 거 아우 조심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부의장은 이번에 후보들이 많거든요 부의장도 굉장히 중요해요 의장이 없어질 때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그 토론을 꼭 좀 해야 되겠다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게 우리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짜 투표권이에요?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영선 카드에 추미애 카드로 가면 돼 딱 간단하네 박영선 카드 안 돼? 아니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된 다음에 총리 청문회 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거 하고 박영선 장관님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달려있으면 돌아왔다면서요 아니 온다고 온다고 5월달에 온다고 그랬대요 5월달에?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 진짜 여러분 절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 분열과 갈등의 대립에 이 전국에서 내가 몸을 바쳐서 희생해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저기 아니 지금 일하는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유튜브니까 유튜브가 요즘에 유튜브에 승리해요 이번 충전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시대고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새로운 어떤 시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네 내가 뭐 결단을 내린다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걸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양정천은 어떻게 양정천 비서실장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아직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양정천은 그리고 위험한 인물이거든요 또 그 안에 저걸 한다고 해도 또 튈 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모르지 거기서는 케빈에서는 뭘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다른 기회에 또 여러 번 얘기할 기회가 있겠으나 박영선 총리가 과연 지금 맞는 사람이냐 제가 박영선 장관을 별로 그러니까 중기기업 장관은 잘 하셨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의원이나 예전에 세월호 처리를 하거나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때 공약을 들고 나오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이 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타가 잘 안돼 그러니까 절박하게 현실을 보면서 거기에 합당한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조금 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폼을 잡는다 폼 잡는 사람을 지금 총리로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난 2년 동안도 내가 그것만 너무 봤는데 그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박영선 양정철 얘기하다가 중요한 얘기도 한 두 가지 빼는데 한 두 가지만 짚고 정리할까요 네 네 한동훈 한동훈 띄우기에 그리고 여론조사도 저는 그래서 어제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 당원들도 한동훈 대표서를 가장 유력하게 밀대요 네 역할론이 나오고 있죠 오늘 아침에 김용태 그러니까 전 최고위원인데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는 주장이든 그렇죠 그 주장이든 그리고 지금은 당이 뭐 이렇게 어렵고 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 본인이 책임지려고 사퇴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한동훈 문제는 다 해결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의 지각일 때고 누가 일단 용서해서 그렇게 안 보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한동훈 대권주자로 키우고 대표시키고 아니 대권주자로 키우는 건 알아서 할 때고 대권주자는 누가 키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스스로 저는 한동훈이 한 번 자기의 선거를 띄워보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지명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한테 선거를 띄워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선거를 띄면 정말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엄한 일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나오는 건 좋아요 그다음에 아마 깐을 볼 거예요 그건 뭐냐 무슨 기회를 볼 거냐 뭐 저기 저거 선거 저기 뭐야 이제 내년쯤이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보궐선거 보궐선거에 나오는 거 거기 나가서 같이 붙으시지 하여튼간에 한동훈은 그것도 괜찮아 보궐선거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보궐선거에 나오 근데 이게 중요한 게요 보궐선거에 나오기 전에 지금 당의 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이번에 선거를 봤을 때 당의 픽을 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당에서는 지금 다른 후보가 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후보로 그냥 하나 띄워놓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는 윤석열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당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러면 적어도 못 나올 거고요 그래도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는 한몸이잖아 글쎄 모르겠어요 그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완전히 밟는다는 시나리오 한쪽에서는 새로운 동맹이 새로운 삼자동맹이 이루어진다는 소설 한 가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내놓는 컨텐츠나 그 다음에 이른바 장군으로서의 전략 전술이나 아니면 정말 태도, 매너 이거로 봤을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하여튼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독배를 줬는데 자기는 독배를 성배로 알고 샴페인인 줄 알고 마시고 다닙다가 저렇게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네 마지막으로 최장면 특검법 아까 얘기했나요? 네 얘기했습니다 네 이란 이스라엘 문제 전문가시니 그거 정리하고 말씀해 주세요 글쎄 나는 국내 언론 보도가 조금 많이 부실해 보이는 것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이쪽 분야에 군사적인 측면을 자꾸 강조해 드리는데 이건 러시아 패키지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린 무기 체계와 방법이 똑같아요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린 1파로 제일 느린 드론이 가고 2파로 그 다음 느린 순항 미사일이 가고 3파로 종결자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제일 빠른데 총 340발 중에 탄도미사일이 120발이거든요 이걸 자꾸 약속 대련이라고 그러는데 탄도미사일 120발 쏘는 약속 대련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선 똑같은 공격을 받았을 때 총 요격 차단한 비율이 46% 그러니까 54%는 두들겨 맞은 거고 그중에 탄도미사일은 16% 밖에 못 막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90%를 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방어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제일 이게 인상적인 대목인데 미국, 프랑스, 영국, 요르단 전투기까지 더 같이 막았어요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방에 그동안 미국이 구축해 놓은 하나의 중동 자기질서 하나의 네트웍이 이번에 발휘됐고 이란은 그걸 예고를 해 줘가지고 어디까지 동환되는 거가 방법 그렇게 보면은 이란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아주 뭐 테헤란이 난리가 났어요 팔레스타원 국기도 왜 그러냐 하면은 사담 후세인 이후로 이스라엘을 때린 최초의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도 드디어 때린다고 해서 대부분 요격됐지만 실제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금 탄핵위기인데 다 벗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큰 성과는 미국이 중동에서 발을 못 빼도록 이란의 공격이 오히려 역할을 해 준 것이죠 자꾸 중립의 위치로 가는 미국을 확실히 우리 편으로 이렇게 발을 묶어놨다 그런 의미로 이번 사태를 이용해 먹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짜고 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런 판을 만들려고 보름 이상 준비를 했고 이것이 다른 데서 되려면 한 달 이상 방어 작전을 준비해야 가능한 게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여기까지 1막은 끝났다 그런데 중동 이런 정도 관리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모든 문제는 가자지구가 비극에 있는 이상 분쟁은 안 끝나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호름우주 해업을 유심히 보시라 다른 선택지가 있다 한국 유조선이 납포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요 우리 거의 한 시간은 했어요 한 시간까지는 아니고 50분 어떻게 오래 45분 45분 50분이나 했어요 아니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시간이 길어졌어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 자기가 싫다고 해도 이게 하마평이 올랐다는 자체가 이건 모욕적이야 굴욕이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어제 설문조사를 좀 했거든요 근데 국회 차기 국회장으로 누가 적당합니까 했는데 굉장히 몇만 명이 투표를 하셨는데 2등이 누군요 Q2 트레인 2등과의 차이가 한 90% 차이 뭐 추다르크의 명성이 한 번 더 꽃을 피길 바랍니다 예 이 카드로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 카드 억셉트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